이번 배틀은 손과 발의 대결입니다. 손과... 아 이게 손이지. 이게 손과 발의 대결. 아 깜빡했어. 여기 손이 저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또 요즘 굉장히 핫한 하우스 영진 리션입니다. 얼마 전에 또 열렸던 골든 헤라오버 헴팝 올스타일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영업인 이 친구죠. 멋진 친구입니다.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요. 자 이에마 설군은요. 자 토치는 락킹댕사가 많이 붙네요. 그러니까요. 자 각오를 하고 나오셨습니다. 이 분은 아니 아니요. 각오 하셨다던데. 각오했어요. 왜냐면 락커와 라고 아침에 아침 식사를 같이 했는데 락커와가 수봉이 형은 퍼포먼스 안해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어 배틀에 집중하고 싶다고 해서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각오하신 게 아닐까요. 네. 어쨌든 각오는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시겠죠? 소개했습니다. 락커와 락커의 해적 보통 그냥 넘어가야 되죠. 각오 안했는데로 인정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어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세요. 이야 이 음악이 자, 불통 돌리겠습니다. 예세 예세 Torch is down. Skiz. 예희. Come on. 하하하. All right, Torch. 3, 2, 1. 4, 2, 2,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Come on. Super funky. Robot style. 1, 2, 3, 2, 1 1, 2, 3, 2, 3, 4, 5, 6, 7, 8, 8, 9, 9, 10 2, 3, 4, 5, 6, 7, 11 자 기가 막히는 방에 이러면서 두 분이 무빙을 펼쳐주셨는데요 결과를 통해서 8강전에서 투톡을 만나게 한 분의 댄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톨치가 될 것인지 난복이 될 것인지 네 분의 심사에 헷갈려있습니다 오케이! 라인업 시즌 8 오픈타임 16강전의 네 번째 멘트 결과입니다 톨치 vs 난복 카운트다운! 3, 2, 1 톨치에게도 박수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발톱들 계속해서 자 이렇게 되면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